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오늘 주차법 질의회신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 8대 이하인 경우에 주차단이 5대 구역의 연접주차에 관련된 질의회신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주차법 질의회신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법 질의회신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거리 코너에서 직각주차 여부에 관련된 질의회신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애매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그 도로의 상황을 보고 진출입에 문제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판단해라 이러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 구독자 권영찬 님이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도 건축사 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각주차로 즉 사거리 코너에서 코너 변에 면하고 있는 이 부분의 직각주차 인정 여부에 관련된 질의회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권영찬 님이 직접 경험한 답변을 보시면 보편적으로는 허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 인도가 있다거나 그리고 실선 중앙선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허가를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거리 코너의 교통의 진행이 조금 많거나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이 도로에 이런 중앙선 실선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출입 여부가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인도가 있는 경우는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보행자의 안전에 좀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도가 있다거나 실선 중앙선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허가를 거부한다고 답변을 남겨주셨네요. 어쨌든 간에 권영찬 님의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골목에서 12m 미만의 보차 분리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보차 혼용된 그런 골목길에서의 직각주차 허용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선이 있는 중앙선 또 인도가 있는 부분은 보행자의 안전이라든가 교통이 빈번하다고 보기 때문에 직각주차는 어렵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요. 여러분 실무하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차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0m 도로가 있고요. 이 부분은 중앙선 분리가 없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말 그대로 보차 혼용된 10m 도로가 있고요. 이 부분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되겠고 대지를 보니까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대지에서 주차를 총 6대를 진행을 했습니다. 6대를 했고요. 6대의 구역을 보니까 첫 번째 주차, 두 번째 주차는 대지 내에서 주차를 했죠. 여기서 차가 들어와서 대지 내에서 6m 구역을 확보하고 여기에 주차를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4번, 5번, 6번은 도로를 차로로 이용해서 차로로 이용해서 6m를 확보한 다음에 세로로 연접해서 주차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대 주차를 했는데요. 이 주차 방식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의 질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질의 내용을 보시면요.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해서 4대는 세로로 접하여 설치를 하고 즉, 뭡니까? 3번, 4번, 5번, 6번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연접 주차를 한 경우가 되겠고요. 나머지 2대는 대지 내에 주차로를 확보하여 설치했을 때 이를 연접 주차 5대 이상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위에 주차 단위 구액이 연접 주차 5대 이하로 주차 단위 구액대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제가 질문한 분의 질의 내용을 그대로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주차 구액 3번, 4번, 5번, 6번은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차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4대를 연접해서 주차를 했고요. 나머지 2대는 대지 내에서 이렇게 차로를 확보를 해서 주차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의 질문 요지는 뭐냐면요. 차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접 주차 5대가 가능한데 위에 4대를 했고요. 아래쪽에 2대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 주차의 단위 구액이 총 합해지면 6대잖아요. 6대인데 위에 있는 4대의 이 구액과 아래쪽에 있는 이 2대의 구액이 연접으로 봐야 되느냐. 연접으로 봐서 5대 이하까지 할 수 있는 그 구액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위 주차 단위 구액이 연접 주차 5대 이하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설계한 주차 계획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구액을 별도로 본다는 거죠. 별도를 보고 3번, 4번, 5번, 6번이 5대 이하의 하나의 주차 단위 구액이 되고 아래쪽 1번, 2번은 이 대지 내에서의 차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인접에 있지만 5대의 연접에 관련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리안 부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가 되겠죠. 도로가 되겠고 이 땅이 이렇게 구액되어 있을 때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이용을 해가지고 세로로 연접할 수 있는 부분이 2대까지 가능하고요. 이 구액은 5대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이 부분이 이제 5대인데 만약에 여기에 주차를 또 할 경우에는 2.5m를 이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2.5m를 이격을 하고 이 부분에 다시 2대를 할 수 있죠. 이러면 총 7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구액과 다른 구액의 사이에는 2.5m를 이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지리외신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2.5m를 이격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지리하신 분의 주차계획은 아래쪽에 이렇게 주차를 2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구액을 별도로 마련을 해놨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도로를 주차 단위로 사용하는 이 구액을 적용을 할 때의 2.5m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도로가 아니고 다른 주차구액은 별도의 차로를 만들었다면 이 부분은 여기 5대와 여기 2대 사이에 연접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즉 별도 주차 단위의 구액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로를 이용을 해서 5대까지 가능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주차구액의 2.5m를 이격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의 내용이 이렇다.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회신을 보면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즉 소규모 주차죠. 소규모 주차 8대 이하의 주차계획을 할 경우에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 구액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연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1대를 더하게 된다면 총 5대를 주차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5대까지는 세로로 2개월 해서 주차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를 하려면 2.5미터를 이격을 하고 여기에 주차를 2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1번, 2번이 자체의 차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원칙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 질문에 관련된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시면 질의하신 경우 주차단위 구액 1과 2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1과 2의 주차단위 구액과 3번, 4번, 5번, 6번 즉 도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차로로 이용한 3번, 4번, 5번, 6번은 각각 연접주차 5대 이하로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2대의 주차구액과 위쪽에 있는 주차구액 4대의 경우에는 연접주차 5대 이하의 그 규모를 각각으로 본다는 거죠. 각각으로 각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계획은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 허가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변을 보시면은 각각 적용을 했기 때문에 위에 4대, 아래 2대 이렇게 가능하다. 만약에 1번, 2번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로로 연접해 있다면 이 부분은 2.5미터를 이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1번, 2번이 대지 내에서 차로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주차의 방식이 별도로 해석을 한다는 부분이죠. 이게 바로 국토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계획은 적법하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차로 너비나 출입구 너비 규정이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 별도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법 지리외신에서 5대의 연접과 다른 구의 주차의 주차 방식에 관련된 질문 답변이고요. 여러분이 실무하는 데 있어서에 이런 식으로 5대와 2대의 이런 구액을 나눌 때 그 주차의 방식을 별도로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실무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차법 지리외신을 좀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